미라클 모닝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지금은 여러가지 경제적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온통 중소상인들도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직장인들도 또 대기업조차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 모든 것들을 되살리기 위하여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이 경제적 회복을 위하여 새벽마다 깨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인데 이 제목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하고 나서 1, 2년 있었을 때 그때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아주 신실한 형제님이었는데 연말이 되어서 연말 정산을 하기 위하여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떼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떼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금액을 보더니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건 뭐 사실 그대로 기록된 대로 한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아내와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면서 11주를 하라고 했나 보죠 그런데 그 아내가 그것을 안 한 것이었습니다 해도 아주 작게 뜨믄뜨믄 한 것이었습니다 신실한 형제님이 왜 이렇게 할까 늘 마음속에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면서 지나쳤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내가 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자 그 형제님이 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런 일이 있으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야죠 목사님은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직무유기를 했다고요? 미안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끝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습니다 직무유기를 했다 직무유기를 했다 저는 직무유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불러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야기하지 전 못합니다 잘 그런 것들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할지라도 드려야 하는 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어려우면 하지 않고 잘되면 한다 이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잘돼도 잘나가도 꾸준하게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계속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아침에 국과 밥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꼭 식사를 했죠 그러나 어느 날부터 제가 식사를 하지 않고 아침에 두유에다가 생식을 타서 황성주 생식 한 봉지를 타서 먹고 그리고서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주 든든합니다 뭐 꼭 아침을 먹어야 된다 그게 없습니다 아침을 꼭 드셔야 되는 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식으로 하지 않고 시리얼로 하는 분도 계시죠? 제가 오늘 시리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시리얼로 아침 식단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 식탁의 독재자라고 불리우는 헨리 크로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미국에서 퀘이커 오추사의 창립자인 크로엘은 어렸을 때 아주 경건한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나가란 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아버지가 폐계력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장례식 때 목사님이 짐내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크로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천국에 계시는데 너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 질문에 충격을 받고 그는 예수님이 구주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고등학교를 가고 이제 1년을 앞두고 예일대학에 입학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일대학 입학을 1년 앞두고 그만 아버지와 같은 똑같은 질병 폐계력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때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러면서도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며 날마다 그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래를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18살입니다 그러다가 1873년 18살이 되던 해 봄에 전도자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쓰임받는 인생 가운데서 우선 먼저 여러분의 번 물질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여기 크루엘은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결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설교자로 헌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한 사업가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1조를 시작하여 그 이상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크루엘은 11조를 떼어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순경의 때나 역경의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10의 1조 생활을 하다가 그가 사업을 하고 번성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의 수입의 60에서 70%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내가 삶의 11조 내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회에게 헌신을 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무디신학교의 이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이사회를 주제하면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시간의 11조를 따로 떼어서 시카고에 있는 많은 사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쳐나가기 위하여 마약, 범죄, 그리고 매춘을 뿌리 뽑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선한 일에 쓰여지도록 자신의 재산을 신탁하여 세계선교에 쓰여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의 자서전이 나왔는데 헨리 크로엘의 자서전 제목이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시리얼 왕 크로엘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는 2011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사에서 그분의 책을 소개했는데 제목을 뭐라고 뽑았냐면 격변기에 삶의 11조를 아낌없이 그분께 드린 시리얼 왕 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격변기에도 격변기에도 삶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 시리얼 왕 이라고 제목을 표기했습니다 그의 삶을 볼 때 그것이 맞는 제목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1943년 그의 나이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무디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추도사를 하면서 장례식 때 추도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헨리 크로엘은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고인이 세상을 떠나시던 날 주머니에서 꺼낸 물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들은 돈보다 더 기한 고분의 기중한 유산입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제목의 시 한편 크리스천이 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의 신문기사 스크랩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라고 하는 소책자 그리고 애니 존슨 플린턴의 시 한편이 있었습니다 애니 존슨 플린턴의 시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손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이 바로 그부의 사역을 행할 유일한 손입니다 그분은 발이 없습니다 우리의 발이 곧 그의 길을 인도해야 할 발입니다 그분은 혀가 없습니다 우리의 혀가 곧 그의 죽음을 증거할 유일한 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사역 말고 다른 일로 내 손이 바쁘다면 어찌할까 죄가 유혹하는 길로 내 발이 걸어가면 어찌할까 그분이 꾸지질 수치스런 말을 토한다면 어찌할까 이런 손과 이런 발과 이런 혀로 어찌 그분을 섬길 것인가 어찌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까 이런 시입니다 헨리 크루엘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이름은 절대 드러나지 않겠습니다 그는 그의 서원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모든 사역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낳도록 관리 감독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기가 바닥을 치다 못해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배드 뉴스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수입이 있다면 반드시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심지어 너희 조상들의 날들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하였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라기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취급을 하십니까 강도질했다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점에서 강도질했습니까 라고 되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11조와 헌물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의 1조를 들여서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창고가 넘치도록 붙지 아니하나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수입이 얼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잔돈까지 세서 드려야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려도 정직하게 드리십시오 정직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11조가 구약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한 믿습니다 만약에 11조를 구약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11조가 부담스러워서 그보다 작게 드린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약적 11조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조 그 이상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게 넉넉한 교회도 아니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였지만 풍성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마케도니아 교회들입니다 여리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물질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고림도우서 8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놓으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과 또한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선물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에게 11조를 드릴 수 있는 물질이 계속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입이 있다면 정직하게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린 여러분의 물질의 11조에 여러분의 창고에 넘치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크로엘처럼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결심대로 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월세를 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교회는 아마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싶습니다 월세를 한번 내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서 우리가 월세를 한번 내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이런 것에 감동이 있으시다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